요가 수투라나 바가바드 기타나 똑같아요. 요가는 본래 참나와의 합일입니다. 그 합일을 이루는 방법은 실천을 통해서 지적인 작용, 이건 참나가 아니야, 이건 브라마니아 아니야, 끝없이 제거하다가 지적인 작용으로 깨어날 수도 있고, 실천을, 욕망을 내려놓은 실천을 통해 깨어날 수도 있고, 신께 모든 걸 받침으로써 깨어날 수도 있어요. 이것도 재밌습니다. 지금 제가 권해드린 방식이 이거예요, 헌신요가. 여러분, 예수님이 강조했던 방식도 이거예요. 하나님,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걸 맡겨라 하는 방식이에요. 하나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고 맡겨버려라, 그럼 깨어낸다. 인도인들은 주로 하나님한테 맡길 때 옴나마 시바이 또 이렇게도 합니다. 지금 다 같은 내용이에요. 하나님한테 나마가 귀히합니다. 하나님께 귀히합니다. 그럼 이제 불교분들은 어떻게 해요? 나무 아미타불. 아미타불께 귀히합니다. 기독교분들은 예수님 자비를,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. 이게 헌신요가예요. 여러분, 그럼 바로 깨어나요. 예수님이 헌신요가를 가르쳐준 거예요. 깨어나기 힘들어? 나한테 모든 걸 맡겨봐. 그럼 깨어날 거예요.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겨봐. 깨어날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건 예수님이건 모든 걸 맡겨버리면 깨어나요. 신이거나 성자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면 돼요. 여러분, 몰라랑 똑같아요. 여기 오셔서 몰라 하잖아요. 몰라, 몰라 하고 내려놓고 계시나. 내려놓는데 힘드시면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내려놓자는 거예요. 예수님 다 가져가세요. 예수님 이 근심 걱정 다 가져가세요. 병도 가져가세요. 예수님 다 가져가세요. 힘든 거 다 가져가세요 하고 맡기고 계시면 그렇게 평온하고 황홀할 수가 없습니다. 그게 깨어있는 상태예요. 그럼 깨어나버려요. 그대로. 나무 아미탑을 하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. 원래. 보세요. 말 그대로 아미탑을 깨어 모든 걸 맡깁니다. 하면 깨어나야죠. 나무 아미탑을 했는데 안 깨어났다면 안 맡기신 거예요. 귀일을 안 하신 거예요. 예수님 자비를, 예수님께 모든 어떤 그런 걸 맡기고 자비를 구합니다. 이 말인데 예수님 자비를 하고 아직도 근심하고 계시면 지금 이상한 거예요. 안 믿고 계신 거예요. 예수님. 그냥 한 번 말이나 해봤어요. 사실 예수님 안 믿었어요. 나무 아미탑을, 아미탑을한테 귀일하면 참 좋을 텐데요. 저는 귀가 안 되네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니까 엉터리지 하나만 해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. 남한테 잘해주고 잊어버려 보세요. 내가 할 일 하고 그거 했다고 뻗기지 말고 내 마음에서 몰라 해버리세요. 그럼 깨어납니다. 사람이. 뭘 해도 깨어나게 돼.